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깔끔하게 넷팩으로 나눴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깡촌TV 깡남입니다 깡녀입니다 깡녀 자 지금 산에 갔다와가지고 그 얼굴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오늘 채취해온건데 자 이렇게 능이가 작아도 끝물이라서 까맣죠 까맣으면 끝난거야 더이상 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능이 손질법하고 그 다음에 능이를 어떻게 하면 오래 두고두고 먹을 수 있냐 요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관 방법 네 보관 방법 자 이 능이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 데쳐서 얼려도 보고 찢어서 말려도 보고 말려서 얼려도 보고 뭐 이래저래 다 해봤습니다 씻어서 그냥 씻기만 해가지고 바로 얼려도 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말리면 일단 향이 많이 빠집니다 데치면 데쳐도 향하고 이 능이 물이 빠지잖아 엄청 빠져요 네 엄청 빠져 아까워 아까워 맛이 그럼 맛이 약해진다 흐려진다 확실합니다 네 이거를 또 씻어가지고 씻는데도 물이 빠집니다 자 지금 요렇게 뒷꽁다리만 깨끗하게 흙 없이 싹 털고 흙 제거하고 요렇게 깨끗이 잘라내가지고 찢으세요 네 자 물기가 없어야됩니다 물기가 많이 젖어있으면은 선풍기 바람에서 말리거나 꾸덕꾸덕 말려야지 안그러면 검은색으로 변질돼요 음 완전 말리면 안되구요 물기만 살짝 없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찢어요 찢어주세요 네 박박 얇게 찢습니다 능이 향 음 향이 좋죠 좋아요 억금물이라 아주 탱탱해요 땡땡해 땡땡해 아주 바짝바짝 고기올랐어 그럼 이 가운데가 비지 않고 탱탱한게 그런게 좋은겁니다 여기가 막 물콩물콩하면은 벌레가 먹을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자 능이 보관법 능이 손질법 능이를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같은 향과 같은 맛을 즐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98%는 가능합니다 2%는 안됩니다 네 가장 좋은건 채취해서 일주일안에 드시는 능이가 맛과 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능이 향이 기가 막히구요 지금 요 때인데 뭐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 어느정도 먹고 또 쟁겨놓고 겨울 내내 또 내년에 능이가 나오기 전까지 먹으려면은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능이 손질하실때는 꼭 비닐장갑을 끼고 하세요 능이에는 독이 있어서 엄청 가렵습니다 안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타잖아 그건 또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자만하다가 나중에 냉이도 올라가서 다음에 잠도 못자요 근데 젖은거는 웬만하면 만지지 말라 그러더라구 거의 탄다고 그러더라구 가렵고 따갑습니다 요렇게 손질한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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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찢어 줍니다 요것도 나머지도 다 이렇게 손질 해가지고 자 이렇게 찢으면 됩니다 아우 일 잘하시네요 예아 안해가 아주 탄한게 요렇게 왜냐면 이게 찢어 주다가 벌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꼭 찢어 줘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확인도 할 겸 어느덧 1.2킬로가 이렇게 자 다 됐습니다 요렇게 1.2킬로를 찢어놨더니 야 이거 밖에 안되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자 요런 비닐에 네 이렇게 놓습니다 편하게 놓어 살살 잡아야 되기 부셔질 수 있을까 중요한건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공기를 최대한 사악 눌러줘 눌러주면서 잡아주고 봤어? 어?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압춤 어 자 자 1차 요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지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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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팔에 왜? 냉동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아래 막 서리가 아 어 그 막 안에 희지 저기 뭐야 알갱이 성애처럼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구멍 조금 남기고 요거 또한 자 빼줍니다 빼줘서 끝났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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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진공이 됐잖아 진공 그렇지 진공이 됐어 보이죠? 네 요렇게 해서 냉동실에 탁탁탁 누면은 내년 능이 철 때까지 문제없다는 거 네 요렇게 해서 하면은 네 1년동안 요대로 있습니다 네 100%는 아니더라도 98% 능이 능이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나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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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과 맛을 맛보고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노래가 가도 배치지 마라 배치면 속에서 어 능이 물이 줄줄줄 다 빠져요 말리지 마라 말리면 어떻게 되나요? 향도 다 날라가지 말리면 다 날라가나요? 아하 좋은 꿀팁 이렇게 해서 샹 진공진공진공진공 잡고 이렇게 돌려줄고 저장 아 제가 잘못 했어요 이거 하나게 하나씩 둘 삼 일 없어요 요렇게 요렇게 좀 해줘요 이게 일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깐 까먹어 이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묻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얼잖아 나중에 톡톡톡 뿌러뜨려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게 물기도 없기 때문에 뿌러뜨린 것도 아니야 그냥 톡톡톡 뛰어져 자연스럽게 뛰어져 진공 한겨울의 능이백수 맛있게 향과 맛을 한번 느껴보자고 보자고 이렇게 해서 능이버섯 1년 내내 아주 향과 맛을 똑같이 먹는 보관법 보관방법 대치지 마라 말리지 마라 동남이가 알려주는 꼴티? 어 물로 씻어가지고 얼리지 마라 흙만 잘 씻어라 응 이렇게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나중에 먹을 때 그때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씻을 필요가 없어요 먹을 때 씻는 거야 먹을 때 잠깐 씻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멍 조금 남기고 바람 빼주기 끝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2kg 1.2kg 와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4팩으로 나눴습니다 냉동실에 넣고 하나씩 떼가지고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띄워져 왜? 물기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보관하셔서 1년 내내 똑같은 맛을 98% 똑같은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능이 보관법 능이 손질법 깡촌TV 깡남 깡니였습니다 안녕 뚝딱